20대 후반 뉴욕에 있는 앤틱샵에서 산 목걸이에요. 저한테 굉장히 특별하답니다. 이걸 판 사람이 여기에 마술을 굴어놨거든요. 급여도 들어왔고 고생도 했겠다. 스스로한테 선물을 좀 주자 해가지고 그 가게에 들어갔어요. 소시적에 완전 히피였을 것 같은 가게 주인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 목걸이를 두고선 살까 말까 망설이는 걸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목걸이의 가죽은 오랫동안 착용을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그 빈티지 느낌. 색감과 광택을 차면 찰수록 점점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듣고 나서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은 이 빈티지샵에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어요. 피터 티일이라고 페이팔 창시자 021이라고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If you don't know any grandmasters 당신이 영업의 달인을 만나본 적이 없다면 It's not because you haven't encountered them 그들을 마주한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But rather because their art is hidden in plain sight 그들의 기술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빈티지 가게에서 영업의 달인을 만났었네요. 이 숙성은 groove 즉시% 금방 만들어올 coloured